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예. 제가... 그럼 고추 거를 해, 고추. 고추를 내가... 고추를 둘까, 왜? 고추를 둘까, 왜? 아니, 근데 저기 어머니. 네? 저기 상엽이 그렇게 마음에 드신다고 얘기하신다고요? 어, 마음에 쏙 들죠. 어, 그... 뭐가 이렇게 상엽이가 마음에 드세요? 성격이요. 엄마, 오빠 성격을 어떻게 알아? 그냥 유 한 것 같아. 아... 맞지? 성격은 유 해요? 맞아, 그냥 재미가 없지. 오빠가 판단해 주세요. 아, 제가? 네, 제 시각이 아직 진짜로 잘 있지, 안 돼? 엄마, 지금 소개팅이 아니고, 이거... 빨리! 둘이, 둘이, 둘이. 면접 가서 장모님... 오빠가 해, 오빠가 해. 엄마, 내가 맨날 아는 척하잖아. 누가 맨날 아는 척해? 맨날 아는 척하지, 그러면 우리가. 엄마, 이거 그냥 빨리 맞혀. 저 시간 다 됐어요, 우리. 시간 끊자. 아, 이게 뭔데? 뭐가? 아, 잠깐만. 그러면은... 오빠가, 오빠가 할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겉만 보고 판단하거나, 예를 들면 아는 척하는 걸 뭐라 그러죠? 수박 가탈기. 아, 우리 정답! 수박 가탈기. 아, 우리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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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잠깐 이런 걸 어떻게 알아? 우와! 야, 내가 너보다 낫다니까. 우와! 이야... 엄마, 고마워! 감사합니다! 고마워! 러브유,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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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상엽이는 진짜 마음에 들어하시네. She loves, 상엽아. And she loves you. 오, 그러니까. 유행어, 유행어 조진이 보여요. 헬로우. 헬로우. 우리 엄마 맨날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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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여기 동네 어디냐? 은평구야? 어디예요, 진짜? 은평구야. 네, 은평구인데. 우와, 여기는 신시네. 갑시다, 갑시다. 가봅시다. 아, 잠깐만. 이거 뭐야, 목욕합니다하고 얘하고 맞췄어? 색깔을? 그러게, 목욕합니다만 빠져네. 뭐야, 얘랑 얘랑 맞힌 거야? 어, 여기 목욕탕 있네. 아, 세트네. 목욕탕 하면서 족발 먹어요? 그러니까. 아니, 아니, 다른 곳이야, 이거. 사우나. 아, 여기 가짜라니까. 다른 곳이야. 형님, 냄새가 납니다, 형님.